현재 머니게임과 진용진을 살린 정욱진의 충격적인 폭로가 터져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전에 이루리 진심으로 사과해주셔서 풀렸어요라는 말이 사실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던 것이다. 대학사 대표님, 진용진, 그리고 공주님 이렇게 세 분은 여성 참가자들한테 사과할 때 무릎을 끌었다고 해요. 정국진에 의하면 공혁주는 무릎까지 꿇은 것이라고 한다. 5화의 집단 퇴소 때 여자 4명이 짐 달라고 요구하고 뛰쳐나온 뒤 하이집으로 갔다고 한다. 정국진에 의하면 그들은 집에서 쉬면서 깔끔하게 샤워도 하고 랍스터까지도 먹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머니게임 측에 연락하고 진용진과 제작진이 사과를 하며 재참여를 요구했다. 그런데 여자들은 공혁준에도 화가 나서 공혁준에게도 사과를 요구하여 셋이 무릎 꿇고 사과를 했다고 한다. 여성 참가자들이 집단 퇴소했을 때 남자 참가자들은 근처 모텔에서 쉬고 있고 이것까지 폭로가 되면 여성 참가자들 피해가 너무 클까봐 진용진이 망설였는데 정국진이 폐를 오픈한 것이다. 그리고 5화 업로드가 늦어졌는데 단순 편집 문제가 아니고 파이가 편집에 개입을 해서 정기가 했던 정신병자 발언을 추가하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심지어 집단 퇴소 이후로 파이에게 끌려다녔다고 한다. 정기도 어떻게 알았냐는 반응이고 공혁준도 본인이 나락 갈 줄 알았다고 해서 무릎을 꿇었다고 한다. 공혁준은 방송을 살리고 게임을 열심히 하려고 욕먹을 거 알면서 정보를 샀는데 최소된 여자 4명 때문에 무릎 꿇고 사과하고 복귀하고 6번이 2번한테 압담화를 해도 웃으면서 같이 자기 욕하고 넘길 정도의 대인배였던 것이다. 탈락했지만 가오가이랑 웃으면서 술 먹고 친해지고 나중에 여자애들 민심이 나락가니까 전기와 함께 세탁기까지 해준 것이다. 도대체 어떤 길을 걸어오신 것입니까?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린 정국진님과 공혁준님 채널도 구독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